1분 논평입니다. 지난주 사은품 우산에 눈이 멀어서 원활한 논평을 못한 점 사과합니다. 오늘은 사은품 없대입니다. 논평입니다. 화물차 운송거부로 인해서 물류 대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 때문에 산업 전반에 막대한 비... 막대한 비상이 걸렸습니다. 정부는 어서 빨리 이런 사태에 대해서... 아니요. 녹화 중이야. 너 진짜 사랑해. 빨리 사태를 해결해줘야 할 것입니다. 사태가 미친 게 아니라... 여보세요. 사태가 이 시경까지 잃은 것은... 금방 끝나는 거야. 22초 남아야. 금방 대책인 점을... 야 이뻐! 너 이뻐! 너 이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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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1분을 우스케 하노? 1분 논평을 우스케 하는 거지고? 야 니가 식어! 1분 1분! 이뻐! 아! 정부는 어서 빨리... 아! 아!